나일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왕래 태민입니다 색다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무살이 된 기념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색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컷은 저희 스탭분께서 거울에 입술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약간 감정 연기라고 할까요?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좀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진짜 많던데 노래와 춤 뿐만이 아니라 연기에도 재능이 있는 태민 군이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길 바라는 팬들이 무척 많은데 만약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뻔한 그런 캐릭터라기보다 좀 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조금 세워보긴 했어요 근데 사실상 크게 강한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게 스무살이 되니까 좀 더 장난기도 많아지고 좀 더 말도 많아지고 어려진 것 같아요 일단 9월 달에 먼저 대만에서 여러분들께 콘서트로 찾아뵐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다양한 무대들이 많아요 저희 멤버들의 각각 다양한 개인기들이고요 다이나믹한 와이어를 타면서 저녁 날아다녀요 재밌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콘서트 꼭 보러 놀러오세요 나일론 4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매거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